반갑습니다 주식콜센터입니다 자 오늘 10월 28일 자 우리 유한양행 선배님들 자 오늘 우리 유한양행이 15만 300원의 종가 마감을 했어요 와 우리 유한양행이 이제 곧 있으면 16만 6천 9백원 네 신고가 뚫어버릴 겁니다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배님들도 계실 건데 자 이제 슬슬 이제 바닷건도 잡아가면서 우상양 패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배님들 자 오늘 주식콜센터가 유한양행 선배님들에게 중요한 정보 그리고 소식 들고 왔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중요한 내용 선배님들에게 안내해드릴 테니까 어 구독 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고 자 우리 유한양행에서 자 큰 수익 네 목표로 자 우리 열심히 달려나가 봅시다 자 우리 선배님들 음 우리 유한양행이 오늘 중요한 소식도 네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내용도 좀 말씀드릴 테니까 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시고요 자 우리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 자 우리 선배님들께서 어 많은 양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 외국인들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반면에 자 우리 선배님들 기관 금융투자 다투신 기타법인 내 외국인까지 매수가 들어와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최근에 우리 지금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에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유한양행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 오늘 우리 선배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또 하나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잠깐 보고 가시고 오늘 우리 유한양행 선배님들에게 무상증자 선물 관련해서도 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영상 일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자 오늘 주식 콜센터가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17일도 화이팅 해주시고요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자 우리 기술 자 원정 관련해서 좋은 호재와 이슈 발표될 거고요 자 오늘 우리 선배님들에게 특별한 선물 드리기로 했죠 자 우리 선배님들 자 방송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드릴 선물은 자 GRT라고 있습니다 자 GRT 자 자회사 미국 나스닥에 상장 예정이고요 자 요거 다음 주에 좀 기대해 볼만 합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자 GRT 꼭 매수해주시고요 자 10월 17일 오전 8시 자 오늘 장전에 자 요거 좀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선물은 GRT에요 자 우리 선배님들 우리 기술 선배님들 자 오늘도 화이팅 해주시고요 GRT에요 자 오늘 드리는 특별한 선물 GRT 무조건 매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시간 텔레그램 통해서 자 우리 선배님들에게 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거고 매도 타점도 잡아드릴 겁니다 자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자 보시게 되면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10월 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제가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자 우리 선배님들도 제가 지금 영상 보시는 선배님들도 자 손실 보셨던 부분 자 수익 이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실 보고 계시는 선배님들 010-3172-8706번으로 자 숫자 1번 무조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술 선배님들 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선배님들 제가 10월 17일날 GRT 선물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도 이런 급등 종목 오늘은 좀 무상증자 관련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GRT 자 10월 17일날 어우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3.15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급등 종목을 좀 드리고 있어요 선배님들에게 근데 오늘은 좀 수익이 와 좀 높은 큰 거예요 어 지금 뭐 최고 800% 이상의 수익이 자 기대가 되고 있는 선물입니다 어 무상증자 관련된 선물이고요 자 우리 선배님들 자 요거는 뭐 소액이라도 잡아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 우리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 음 소록스와 비슷한 무상증자 선물을 드릴 거예요 네 무상증자 선물을 가져왔는데 자 작년 12월달에 와 14대 1이라는 역대급 무상증자 발표와 함께 주가가 엄청난 급등이 나왔어요 980% 980% 상생이 나왔고요 자 이와 버금가는 무상증자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목표 수익률은 500%에서 800%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선배님들 자 보유기간은 자 우리 지금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11월 땡땡일에 자 무상증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배님들 자 주식으로 손실보고 계시는 선배님들 바쁘신 직장인 선배님들 자영업 하셔서 바쁘신 선배님들 위한 무상증자 선물이고요 자 010-3172-8706번으로 자 우리 유한양행의 유한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셔도 제가 이렇게 쏘룩처럼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무상증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상증자 선물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수익 800%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고요 저는 800% 이상 수익이 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한양행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유한양행 선배님들 화이팅 하시라고 어렵게 구해온 거고요 자 우리 선배님들 010-3172-8706번으로 자 유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상증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한양행 선배님들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 거예요 자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시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유한양행이요 제2의 렉라자 추진 자 연내 성과도 기대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주가보다 더 올라갈 거고 자 올해는 20만원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한양행 선배님들 제2의 렉라자 추진하고 있고요 연내 성과도 기대되고 있다라고 자 이렇게 유한양행이 밝혔습니다 자 면역항암제 알레르기 치료제 후보 물질 유력하고요 1조 6천억원 1조 6천억원 자 기술 수출 렉라자가 교본이 될 거랍니다 자 우리 공동연구 가능한 제약사 탐색 중이고요 자 우리 추가적으로 자 이렇게 좋은 이슈가 되어있다라는 부분 네 자 유한양행이 올해 안으로 신약 후보 물질을 기술 수출하기 위해 자 해외의 제약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유한양행 관계자가요 면역항암제와 알레르기 치료제를 중심으로 해외의 제약사와 기술이전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기술 수출 가능성이 큰 후보 물질은 자 면역항암제 YH3236 그 다음에 알레르기 치료제 YH35324 자 꼽히고 있습니다 YH32367은요 자 2018년 국내 기업에서 ABL바이오에서 도입한 면역항암제 후보 모질이고요 자 고용암에서 나타나는 인간상피성 와 이거 뭐예요? 인간상피성장인자수용체 발음하기 힘드네요 선배님 아무튼 HER2를 겨냥해 암세포를 없앤다 암세포를 없앤다 오늘 발음이 안되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또 면역세포인 T세포를 작동시키는 4, 1, B, B, B 단백질을 활성화해 항암 면역을 일으킵니다 자 YH3236은 현재 한국과 호주에서 글로벌 임상일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조만간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알레르기 치료제 신약후보물질인 YH35324는 자 현재 임상일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유한양행이 2020년 GI 이노베이션으로부터 YH35324를 도입했습니다 이 물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반응하는 항체 면역 글로벌린 자 양을 줄여서 가려움과 콧물 재채기 같은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한다고 밝혔어요 자 이렇게 유한양행이 제2의 렉라자를 만들기 위해서 연내 또 다른 기술 수출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어요 자 이런 좋은 호재와 이슈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하고요 선배님들 자 유한양행이 렉라자 효과 톡톡 라이센스 수익만 981억원이라는 거예요 선배님들 자 유한양행이 올해 3분기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국 식품 우약국 FDA로부터 자 허가를 받은 렉라자 기술 수출 효과에 힘이 입어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지금 공시를 통해 3분기 매출은 자 5,851억원이고요 영업이익이 544억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4.8% 영업이익은 690% 급증을 했습니다 자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.9% 성장한 1조 5329억원이고요 영업이익은 50.4% 늘어난 763억원 기록을 했습니다 자 3분기 호실적이 1,000억원에 가까운 라이센스 수익이 견인을 했습니다 자 유한양행이 렉라자의 FDA 승인과 미국 출시에 따라 981억원 라이센스 수익이 발생을 했다라고 공시 발표를 했어요 자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요 우리 유한양행이 IPO 자 이뮨온시아 최대 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뮨온시아 IPO 상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추진과 함께 우리 유한양행의 주가도 덩달아같이 급등을 할 거예요 선배님들 자 우리 선배님들께서 이뮨온시아 IOP 상장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거예요 우와 야 대주주가 유한양행이야 자 이뮨온시아 매수하면은 수익 크게 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선배님들 청약은 청약이고요 자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식 콜센터가 우리 유한양행 선배님들에게 중요한 자료를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우리 선배님들 제가 우리 유한양행 선배님들 위해서 자 IPO 이뮨온시아 신규 상장 관련된 자료와 정보 준비해 놨고요 자 공무주 청약 방법 및 추가 배정 관련된 가이드 준비해 놨습니다 자 이 자료는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010-3172-8706번으로 자 우리 유한양행의 유한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셔도 제가 이 자료 그 다음에 무상증자 관련된 선물과 함께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만 받게 되더라도 우리 선배님들께서 자 이뮨온시아에 관련된 자 매수타점 매도타점 주식 콜센터가 어마무시한 장보를 이 자료 안에 녹여 놨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해 놓은 거고요 자 우리 유한양행 선배님들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자 이뮨온시아는요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요 우리 선배님들 자 이뮨온시아가 지난 4월 한국거래소에 지정한 전문평가 기관으로 자 기관 두 곳으로부터 A 그 다음에 BBB 등급 받으며 기술특례 상장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자 우리 유한양행이 대지우주로 있어요 유한양행이 미국 소렌토 테라퓨틱스와 합작에 설립한 면역항암제 및 이중항체 개발사예요 자 요거 관련해서도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자 보다 편하게 자 요 간단한 자료 하나만 보시게 되더라도 자 우리 이뮨온시아에 관련된 분석 자료 다 준비해 놨습니다 자 이뮨온시아 자 제약사 자회사 상장 러시다 자 유한양행 제1약품 자 이렇게 좀 R&D 관련해서 지금 주식 상장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우리 선배님들 저는 이뮨온시아도 유한양행에 자 수강을 입어 자 주가 급등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이뮨온시아도 우리 상장 때 잘 잡아보셔서 큰 수익 볼 수 있도록 주식 콜센터와 같이 진행을 해보시죠 자 유한양행 3분기 영업이 545억 원 맥라자 마일스톤 수익 반영된 영향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R&D 투자 903억 원 전년 대비 108% 상승한 금액에 자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유한양행 선배님들 자 우리 유한양행이 이렇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자 매도 타점 잘 잡아주시고요 주식 콜센터가 우리 유한양행 선배님들에게 자 무상증자 선물 드릴 거예요 무상증자 소룩스와 비슷한 역대급 무상증자입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010-3172-8706 번호로 자 우리 유한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셔도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무상증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 있으면 무상증자 발표가 있어요 자 010-3172-8706 번호로 자 무상증자의 무상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셔도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무상증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제가 우리 선배님들과 또 요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선배님들 100만원으로 천만원으로 5개월만에 3200만원 만들기 그 다음에 3억 2천만원 만들기 저랑 같이 해봐요 제가 우리 선배님들 수익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텔레그램방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2개에서 3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루 최소 5% 이상 매일 수익 가능하시고요 자 월 수익률 최소 100% 이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투자금 100만원으로 시작을 하세요 100만원을 200으로 200을 400으로 400을 800으로 자 800을 1600으로 자 1600을 3200만원으로 자 우리 선배님들께서 아이 나는 천만원은 운영할 거야 자 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4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자 4개월 차에는 8천만원이 1억 6천만원이 됩니다 자 5개월 차에는 1억 6천만원이 3억 2천만원이 될 거예요 자 6개월 차부터는 다다리 우리 선배님들 3억 2천만원이라는 수익금액이 생기실 겁니다 주식 콜센터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 선배님들 010-3172-8706번으로 자 숫자 1번 그 다음에 무상 유상 유한 유한이라고 문자는 한번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말이 꼬였습니다 자 숫자 1번과 유한양행인 유한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셔도 제가 우리 선배님 100만원으로 100만원으로 천만원으로 자 3천 2백만원 3억 2천만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텔레그램 통해서 자 유한양행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과 브리핑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매수 타점 매도 타점도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한양행 오전에 제가 오후 4시에 이렇게 분석과 대응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유한양행 실적 공시됐고 영업이 예상치보다 강하게 나왔지만 주가가 강하게 못 올라가고 있는 건 이미 주가에 선반영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브리핑 분석을 통해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은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텔레방 무조건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 선배님들 제가 우리 선배님들 자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선배님들 제가 실리콘트 하나만으로도 자 50%의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 천만원을 1500만원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선배님들께서 수익 보신 걸 수익 인증까지 해주셨고요 제가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우리 선배님의 계좌를 6475만 7천원이라는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도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고요 주식콘센터가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보시고 나서 주식콘센터에게 커피 선물도 해주시고요 자 우리 유한양행 선배님들 자 주식콘센터가 유한양행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26% 780만원이라는 수익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우리 유한양행 선배님들 혼자서 주식하지 마시고요 주식콘센터가 매수타점과 매도타점도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자 010-3172-8706번으로요 자 숫자 1번과 유한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자 편하게 주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유한양행 선배님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식콘센터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